화성 드림바크 야구장 다시 화성 드림바크 야구장입니다 오늘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야구대회 비출부 64강 시경기장 오늘의 마지막 다섯번째 2번 멈췄다가 슉 아 그렇구나 루킹삼진 2스트라이크까지 몰아넣고 찼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일로로 아우 깔끔하게 아웃 찼습니다만 어 굴러가는데요 굴러가는데요 야 인플레이가 됐네 잡아서 아웃 네 네 찾아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김상적 선수요? 찼습니다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말씀을 드리거든요 30km를 더하러 프로 기준으로 해서 자 찼습니다 아 스텝이 너무 좋은데 아 1로 해서 아 끝까지 1루수가 집중력을 잃지 않았어요 아 스텝이 아주 빠르게 해서 네 또 이런게 또 관룩이잖아요 네 쳤습니다 중견수 중견수가 중견수가 놓 쳤나요? 잡았나요? 아 이런것도 이제 찼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 1루 아 잡았네요 아 1루수 파인플레입니다 9위도 좋고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 1루에서 아 송구가 빗나갔어요 네 갑자기 무너졌거든요 네네 아 좋은 볼인데 아 밀어내기 볼렛 자 여기에서 밀어내기 볼렛으로 그거를 그냥 저희 오티 할 수 있 어 공 빠졌습니다 자 3루 주자 홈인 2루 1루 3루까지 1루 주자 2루까지 1베이스 2루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남우현 선수 아 안타 쳤는데 우익수가 2루 빠쳤네요 자 발 아 남우현 선수 발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3루까지 갈 수 있었는데 예 아이 잘 안으세요 자 1루 송구 아 1루 견제 빠졌습니다 1루 견제 빠지는 사이에 2루 주자 1루 주자 2루까지 위로 돌아서 3루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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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루에서 여유있게 세일 야 그냥 한점 준다는 생각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 쳤습니다 중견수가 잡았고 3루 주자 와 승부가 와 와 이거 뭔가요 잡았고 3루 주자 와 승부가 와 와 이거 뭔가요 한점을 날 수 있나요 췄습니다 좌익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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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거 자 주자 뛰었구요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길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선구가 약간 비껴 나갔는데요 자 런다운 걸렸구요 3루에서 3루에서 홈피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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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무슨 상황이죠 일단 주자는 한 명 들어왔구요 3루 주자 아웃에 마지막 런다운에서 2루 주자까지 총 아웃이 두 개가 한 번에 올라간거죠 아 그렇군요 네 별가론적으로 2루가 굉장히 센스있는 플레이를 잘해주었네요 아 쳤습니다 중견수 아 빠졌어요 중견수 넘어가는 안타 2루 주자는 3루 돌아서 홈까지 아 2루 아 타자 주자가 3루까지 아 발이 상당히 빨랐네요 자 2볼 1스트라이 쳤습니다 중견수 중견수 2루 잡았습니다 아 3루 주자는 그 사이 홈까지 홈까지 홈인 좌익수 플라이 중견수 플라이 플라이아웃 두 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안타 깔끔하게 안타 치고 나가는 윤준범 선수 네 아까 뭐 어떤 게임이었었죠 어 쳤습니다만 아 인필드 플라이 아 인필드 플라이 자 제1구 쳤습니다 2루수 2루수 잡아서 2루로 2루 유격수 잡고 1루로 길게 1루에서 아 더블플레이 2스트라이크 제4구 쳤습니다 정답 아 코스가 나오나요 아 몸으로까지 막으면서 단타로 끊어주는 그렇죠 단타로 잘 끊었어 네네 지금은 팀을 어 2루 성공 아 공 빠졌어요 자 주자는 2루까지 네 와 한순간에 야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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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경기가 종료 됩니다 이거는 뭐 이건 뭐 뭐 끈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